여기 보세요. 내가 철저하게 학습법에 맞춰서 지금부터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원래 선생님 TCC가 인생은 영화처럼 너희들 공부를 자극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었잖아. 감성적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철저하게 학습적인 면으로 지금부터 하는 이 TCC는 노원구 중계동의 대진여고에 있는 어떤 여학생의 그러한 고민을 내가 전국에 있는 메가스타디 애들한테 효과적으로 뭔가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알겠지? 우선 내가 화두를 던질 테니까 주변에서 들어봤을 텐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아마 공감이 될 텐데 너희들이 수능을 치르고 나면 뭐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 느꼈을 거야. 자기보다 분명히 아래였는데 걔가 수능 가서 대박이 나서 나는 뭐 이 정도 대학교밖에 못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없지? 중학교 때부터 자기보다 아래라고 봤는데 걔가 수능에 대박이 나서 내가 열등감해 막 내가 걔보다 못 가? 말이 안 돼. 이렇게 막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안 되겠다. 나 재수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 들어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 수능 시험장 보면 분명히 이 사교육 시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별로 공부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애가 수능 시험장 가서 1, 1, 1, 1 찍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완전히 그러면 그런 애 한 명 나오면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 출신이라고 광고 붙이고 5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거에 대한 실체를 좀 알려주면 이 고민이 있는 그 여학생이 해결책을 이 여학생의 고민은 바로 뭐냐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어쨌든 이런 1번과 2번이 도대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4월이야. 시점부터 얘기하자. 지금이 4월인데 올해 수능이 11월이 아니라 12월로 미뤄졌지.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간다. 총 몇 개월이 남냐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을 공부하면 5월까지가 한 달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리고 12월이야. 그럼 너희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 2, 3, 4, 5, 6, 7, 8, 한 8개월? 7, 8개월 정도 남은 거야. 너희들한테 현재 남은 건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은 거야. 이거 객관적 사실 맞지? 오케이? 근데 이 시기에 기적이 발생해 너희들 주변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애들이 주인공이 되고 너희들은 그 아이들의 인생의 엑스트라가 되어버리는 거지. 내가 걔보다 공 못했는데 수능은 잘 봤어. 좋은 대학 갔어. 이런 평생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내 제자들이 엑스트라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모의고사 평상시 공부법에 대한 얘기야. 이 TCC는. 모의고사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마 현재 지금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발생하기도 하고 영화의 엑스트라처럼 인생의 엑스트라 되기도 해. 자, 시작한다. 봐봐. 초등학교는 빼버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 엄청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공부 못하다가 고3 때 바짝 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반면에 인생 엑스트라가 되는 애들은 중1, 2, 3 공부 정말 잘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잘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상해지더니 고3 때 개 작살이 나. 지금 내가 이 노란색 글자를 딱 하는 순간에 너희들이 저거 완전히 낫는데? 이런 거 느낄 거야.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 거라고. 그런데 이것 따지지 말고 우선 이것 따지자. 이런 애들이 왜 대박이 나는지를 설명을 해 줄게. 그거는 오의고사 풀이법에 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 애들은 주제문은 늘 빨간색으로 할게. 얘네들은 이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고3 때 공부 양을 좀 늘리잖아. 공부 양을 늘리면 문제를 푸는 감이 생겨. 문제를 양을 많이 늘리면 그전까지 공부를 안 했었다가 공부를 많이 해버리면 단어도 부족하고 구문도 부족하고 그런데 영어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공부 양만 어느 정도 늘려주잖아. 그러면 시작. 감이 발생을 하면서 몰랐던 단어도 문제를 많이 풀던 아 이게 이 뜻인 것 같은데 라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러면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워낙 낮았던 점수였어요. 워낙 낮았던 점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올라간단 말이야. 중위권까지 한 3등급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는 그 기분에 막판 스포트를 엄청 해서 1등급을 찍어버리게 된다니까. 걔네들은 얘네들하고는 다르게 얘네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왔어. 그러니까 그 이때쯤 가면 지쳐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도 이게 성적이 그 이상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TCC의 목적은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다. 다시 위로 올라간다. 얘네들은 워낙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중간까지 올라가는 게 쉽게 올라가. 하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기분에 정체되지 않고 막판에 희망과 의지가 생기면서 좀만 더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공부량 집중력 자기를 도와주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 올라가는 거지. 다시 이 TCC는 얘다, 얘다. 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다. 지금부터 간다.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모의고사에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모의고사 풀리법. 모의고사 풀리법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TCC 찍으면서 광고라고 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랐을 텐데 얼마 전 인생은 영화처럼 이라는 TCC나 아니면 저 Q&A 게시판에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해줬는데 그 참여에서 선생님 농구 썰을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농구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들, 내가 사랑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농구 전설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킹콩의 Q&A 게시판이나 또는 킹콩의 TCC 밑에 댓글에서 농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학생들을 대표적으로 좀 뽑아보니까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우리나라 농구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그 친구의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 앞에 슈퍼스타라는 말이 꼭 붙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동부에서 은퇴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구선수 김주성이라는 농구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 동부팀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저가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우리 메가스타디 우리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농구했다고 해서 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학생들 이렇게 질문해 주는 일은 많은데 우리나라 농구의 전설 네가 메가스타디 우리 회원 아이들 농구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가 좀 이름을 불러주고 시험 잘 봐라 올해 수능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너무나도 착한 김주성 선수가 Sure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우리 국가대표 슈퍼스타 김주성 선수가 그 학생들 4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제 수능을 잘 봐라 이렇게 격렬해 줄 텐데 제가 여러 농구선수 중에서 김주성 선수한테 그걸 부탁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주성 선수는요 그냥 뭐 사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눈에 천사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천사 이렇게 써있고 이 친구는 농구선수로서 이룰 건 다 이뤘어요. 심지어는 농구의 블락슛 분야에서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전세계 농구선수 중에서 최고의 블락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너무너무 감동했었던 거는 이 프로 농구판에서요 데뷔한 팀에서 은퇴할 때까지 원맨으로 원팀 한 팀으로 그냥 데뷔해서 거기서 끝냈습니다. 중간에 이적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팀에 대한 로얄티 그 진지함 그리고 그 착함 그러한 것을 학생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좀 격려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완전 뇌피셜인데 그냥 저 혼자 타임 캡슐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타임 캡슐 이렇게 지금 얘기해준 걸 얘기해놓은 걸 어디다 넣어놨다가 그게 나중에 나중에 몇 년 뒤에 꺼내봤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김주성 선수는 현재 원주에서 이제 코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이 운동선수는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좀 많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이 다치면 의사선생님 찾아오고 그러는데 주성이가 불러준 그 4명의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원주 근처에 있는 연대 원주 캠퍼스 의대를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몇 년 뒤에서라도 그러면 킹콩이 원주를 가겠습니다. 원주에 가서 김주성 선수와 그리고 김주성 선수의 그 격려를 받은 연대 원주 의대나 아니면 그 주변의 의대를 간 그 학생 킹콩 세이서 밥을 먹으면서 몇 년 전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이 이 전설의 센터 김주성 선수 그때 농구 좋아하는 저한테 김주성 선수가 격려를 해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의대 입학해서 같은 지역에서 하게 됐네요. 킹콩 선생이 밥 사주고 그래서 세 명이 몇 년 뒤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했었던 TCC로 돌아가 보시죠.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해가 안녕하세요. 김주성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 보시는 이지훈 학생 차주영 학생 이의현 학생 장성익 학생 이번 수능 잘 보시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모의고사 풀이법 이제 내가 얘기할 거야. 잘 들어. 모의고사는 풀이법이 두 개가 있어. 이거를 철저하게만 지켜준다면 이 지금 4월부터 5, 6, 7, 8, 9, 10, 11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너희들은 지쳤던 너희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 얘기야. 우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시간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제한된 시간 안에 듣기를 포함시키면 70분 듣기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푼다면 50분 안에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 시간적 감각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야지 이 정도 해야지 푼다. 라는 이런 거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한 건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걸 하라는 얘기다. 자,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따라주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다. 듣기가 끝나고 나서 18번, 19번, 20번, 21번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서 45번까지 풀잖아. 그러면 그렇게 푸는 건 걔 망할 확률이 아주 높아. 왜냐하면 잘 들어. 시작. 1교시 끝나고 2교시 수학 끝나면 3교시 영어지. 그러면 3교시 영어를 볼 때는 영어적 감각이 돌아와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잖아. 오케이? 1번 감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 다음 2번 2번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 봐. 그냥 생각해 봐. 빈칸 한 문제 풀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 어? 빈칸 한 문제 풀고 어법 한 문제 풀고 글의 흐름 한 문제 풀고 요양문 한 점 이렇게 풀고 이렇게 문제 푸는 것보다는 하루 딱 날 잡고 모의고사 풀 때 같은 유형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잖아. 그러니까 글의 흐름 문제만 글의 흐름 문제만 한 10문제를 풀어버려. 그러면 처음에 글의 흐름 문제를 학원 강의를 들을 때도 예를 들어서 글의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 학원에서 선생님들 강의를 들을 때도 1번 문제 다 글의 흐름 문제야. 한 3문제 정도 학원 선생님이 문제 푸는 글의 흐름 강의를 딱 들으면 내가 영어 실력 자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3문제가 아니라 그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10문제 풀어버리잖아. 계속 선생님들의 글의 흐름 똑같은 유형 문제만 10문제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 어? 똑같은 유형만 풀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아도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네. 계속. 그러면서 아 이거 영어 실력보다는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해서 푼다면 약간 부족한 영어 실력 보완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들 거라고 다시 돌아보자. 내가 아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2번 문제 2번 문제 바로 뭐냐면 시험장 가서 오케이 1번부터 이렇게 쭉 문제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풀어. 자 첫 번째 대의 파악 문제 먼저 풀어. 그 얘기는 뭐냐면 주제 제목 요지 오케이 그거 풀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시작 40번 41번에 있는 요양문 완성과 장문의 제목을 같이 풀라고 같은 유형끼리 풀 때 시너지 효과가 나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었었지 하니까 18번 19번 20번에 있는 주제 제목 요지나 뒤에 요양문이나 장문의 제목이 어차피 주제문 찾아서 문제 푸는 건 똑같잖아 이 순서대로 풀지 말고 대의 파악 문제들끼리 모아서 풀어.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오늘은 대의 파악이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러면서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감히 살아나는 수업을 공부를 해. 시험장 가서도 대의 파악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엔 두 번째 크게 봤으니까 이제는 세부적으로 보는 것끼리 모아서 풀어. 걔네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내용일치 불일치 전체적인 주제하고 상관없는 부분만 보는 어법성 판단 등등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거 걔네들끼리만 풀어. 그러면 잘 봐. 얘네끼리 모아 풀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끼리 모아 풀잖아. 크게 한 번 보고 세부적인 거 풀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영어적 감이 그때 돌아와. 문제를 풀면서 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점수도 확보할 수 있는 거지. 같은 것끼리 풀었으니까 감이 확실하게 살아남단 말이야. 감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그때 고난도 푸는 거지. 그때 빈칸에 도전하는 거야. 그때 글의 흐름 도전하는 거지. 그 빈칸과 글의 흐름 같은 고난도는 대입학 문제 풀고 세부제 풀고 그리고 나서 걔네를 감이 최대로 살렸을 때 문제를 풀어야지. 제대로 풀리지. 시험장 가서 순서대로 풀어버리면 이거 풀다 저거 풀다 이거 풀다 저거 풀다 이거 풀다 저거 풀다 이런다니까. 알겠어? 그럼 다시 돌아와. 시작한다. 내가 기적이 난 이 학생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평범하게 공부해왔던 이 학생들 내 점수를 억울하지 않게 폭발시키기 위한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영어를 봤을 때 영어는 자 1번 혼자서 공부해도 되는 영역이 있어. 혼자서 공부하면 돼. 그런 건 굳이 학원에 오지 않아도 돼. 분명히 이런 게 있지. 셀프. 반면에 학원 선생님의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예를 들어서 시작 빈칸 같은 게 그렇지. 오케이? 하지만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간쯤 되는 영역이 있지.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영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내가 늘 EBS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학원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 이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학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는 강의를 여기에만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자 그럼 여기로 가죠. 시작한다.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빈칸 고난도 문제는 학생들이 노력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야. 이건 도움을 받아야 돼. 알았어? 이거는 본인의 영어 실력도 좋아야 되고 선생님들의 강의도 좀 좋아해. 그래야 좀 쉬워. 하지만 이것과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인데 잘 들어 동일한 문제만 집중해서 그날 이제 4월부터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들어갈 말이 바로 뭐냐면 같은 유형만 집중해서 풀어. 오늘은 내가 전체 흐름 문제만 푼다. 전체 흐름 문제 한 20문제 앉아서 쫙 풀어봐. 약간 부족했던 영어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한 3문제 풀 때까지는 어려운데 전체 흐름 한 10문제 20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 맨날 똑같이 내네 우리나라 기출문제 그 유형 자체가 쉬워져. 그래서 자 시작한다.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는 그 대진여고 여학생 공부를 그 여학생의 질문은 뭐였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학처럼 단계적으로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어는 뭔가 희미하고 늘어진 오징어 같은 느낌인 거지 점수가 언어다 보니까 그걸 착착착착 올려가기 위해선 모의고사를 만약에 푼다면 비율을 시간을 재서 푸는 걸 한 1 같은 유형만 모아서 문제 푸는 걸 5 한 1대 5 정도의 비율로 유형별 문제풀이를 이제는 할 시간이 됐어. 4월 5월 6월 7월 그러면 그러면 생각해봐 6평과 9평이 있지 이걸 6평 수능이라고 모의고사라고 모의고사라고 하잖아. 이때 모의고사 때 지금 이 과정을 시험 한번 해보고 시험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 6월 이 세 달 동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순서대로 쭉쭉 모의고사를 그렇게 쭉쭉 풀어. 그냥 같은 유형끼리 안 묻고 그냥 막 풀어. 그럼 막 이거 직접 저거 직접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영어 실력이 영어 문제를 풀어서 점수가 올라가는 모의고사 풀이법이 아니야. 저거는 가끔 한 번씩 해. 알았어? 그리고 평상시에는 취약하다는 것 동일한 유형 그것만 집중해서 문제를 좀 풀어. 알았지? 오늘 테이크 씨 여기까지.